복자가 화자인 이유 다 가진 아진보다 할 말 많았기 때문 cds엔터테인먼트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복자가 그게 화자였던 이유요 아진보다 할 말이 훨씬 많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최근 jtbc 금토국 품위있는 그녀에서 인간의 탐욕을 상징하는 박복자로 분의 인물의 바닥부터 정점까지 그려낸 배우 김선아 40살을 21일 서울 논현동에서 만났다. 그는 그게 화자가 품위의 결정체인 우아진 김희선 분이 아닌 복자였던 데 대해 아진처럼 다 가진 사람은 뭐든지 쉽게 가질 수 있지만 복자처럼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뭔가를 가져보려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기 때문에 할 이야기가 참 많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복자의 내레이션이 참 많은데 누구나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어렵지 않으면서도 좋은 대사들로 풀어냈다고 생각한다며 마지막 회까지 참 마음에 들었다. 복자를 연기할 수 있어서 행복했다고 강조했다. jtbc 제공 김선아는 또 복자에 대해 어릴 적부터 따뜻한 손길 한 번 받지 못해 정신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불쌍한 인물이라고 평했다. 어릴 때 마론 인형을 갖지 못해서 종이 인형을 오리고 놀잖아요. 정신이 10세 소녀에서 성장하지 못한 거죠.